시엠립공항 시엠립공항이 도착해서 지금 수속을 마쳤는데 입국 수속을 안하네요. 희한한 동네인데요. 시엠립 공항 밖에 나왔습니다.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. 시엠립공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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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풀장 내일 아침을 먹고 여기서 풀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장 풀장의 야광 풍경 여기 사람이 있구요 현재 시간은 밤 10시 여기가 카운터인가봐요 가운데에 있는데 카운터에요 한사람이 서서 오고 있는것이 카운터입니다. 밤에도 풀장을 쓸 수가 있는가 봐요 여기가 왼쪽인데 뒤에는 숙소입니다. 카페를 지나서 호텔 숙소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밤 더위 여기 현지 캄보디아 시간으로 9시 밤 밤 9시 반입니다. 그래서 아직 손님이 없고요 조용합니다. 여기가 큰길 도로가로 나왔습니다. 네, 이렇게 호텔 이름이 있고요. 호텔 입구에는 이런 것이 있네요. 이게 뭔가요? 코끼리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 모형 두 개가 양쪽에 딱 있습니다. 그리고 호텔 바로 앞에는 4차선, 현대 4차선 거리가 있습니다. 이곳은 호텔 정문입니다. 정문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잠자는 곳은 뒤쪽입니다. 불교 국가답게 이렇게 부처, 호텔 안에 부처상이 있습니다. 정말 밤 9시가 넘어서 손님은 없어요. 전문 호텔 입구입니다. 이곳은 호텔의 주로 단발입니다. 다음 영상에는 물을 닮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